경은! 어디서 오셨습니까? 네. 저 밑바닥에서 왔습니다. 경은! 어디서 오셨습니까? 저 밑바닥에서 왔습니다. 누가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냐고. 어른들과 함께 귀족의 짓이었습니다. 어른들! 날 치유해주고 살게는 누구인지 아십니까? 어른들 가난한 자였습니다. 경들! 부족함 없이 날 갖춘다. 경들!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. 감춰드리고 염밀해 옵소하오.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. 병들! 고맙고 많이 배우신 분이. 과연 다른 내 머리 두렵지 않나. 슬픔으로 가득 찬 거 이 뿐이여. 고음주님! 도달은 세상이. 그늘을 떠. 지옥 같은 저 밑바닥인 생들. 그들이 견뎌야 해. 치러내야 해. 차곡가 안된다. 그늘을 떠 맘을 열어 증오와 절망 속에 희망까지 죽어가 눈을 떠와 처음 최고로 너무 귀족이 됐죠 이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다 그렇지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이란 여러분조차도 그늘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차비를 베풀어줘 더 늦으면 안 돼 그늘을 떠 맘을 열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제발 눈을 떠와 길을 잃어 뼛속까지 어둡게 굶어죽길 기다려 검정 있는가 빨란 조각 석탄 조각 구걸하며 푸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를 외면해줘 워우워워 그리구어 지옥 같은 강한, 바람 속에 소멸을 구압들여 잔뜩잔뜩한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깨뜨려봐 이 삶은 그 눈이 높아 그 눈이 높아